이 놈은 그냥 가져와도 안 들키겠지 뭐. 이제는 서비스 없어야 되나? 굳이. 내가 힘들게 사진 찍을 필요 뭐 있나? 그냥 여기서 다운받으면 되지. 저작권.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과제입니다. 이 놈은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? 네 교수님. 저 인력학반 박세희인데요. 여기 슬미 서비스 써야지. 우리 아차 작업은 저기. 여기 야치가 잘 안됩니다. 러시야 너가 잘 안됩니다.